아침부터 멘붕이였다. 왜? 왜 멘붕이였어? 등산바지 사는 거 오늘 처음 입었는데 자크가 올린 데서 다 사봤어. 그래서 자전거 바지 입고 왔지. 아 이게 등산바지가 아닌 거야? 헐. 아 연락해도 못 간다고 할까? 헐. 가자. 누 거지? 반대랑. 배낭에 시집가 오십시오. 한길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왜 왔지 내가? 근데 날씨 괜찮다 한길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왜 왔지 내가? 영하 10도 엄청 추워요 우와 멋있다 설악산 갑니다 우리 왔나 이미? 이제 설악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아침을 먹어야 합니다 역시 산지지 산에서는 진짜 맛있겠다 왜 이렇게 예뻐? 그치? 은행도 들어있어? 비주얼이? 계란반둑이 예술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소리가? 다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향이 제대로 된다 향이 완전히 맛있네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맛있으면 맛집이지 안녕하세요 솔라씨입니다 오늘 설악산에 갔어요 용오빠, 끄대호, 코찌, 염사장 우리는 여기 안녕 안녕 여기 한길역으로 올라가서 충청대피소에서 자고 대청봉에 갔다가 오색으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짠 누가 제일 흐를까요? 가자 가자 출발 출발 아직은 아이젠 안해도 될 것 같지 벌써부터 가파르군 계단보소 계단보소 계단바 하이킹 나도 나도 킬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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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디어 우리 체크된 인원이야 우리 올라가야 돼 아 눈이 많이 쌓여있어요 아이젠 해야 될 것 같아 아이젠 해야 될 것 같아 아이젠 해랍니다 됐다 됐다 그거 프론트백에서 프론트 넣고 바람이 진짜 많이 불긴 해 오우 좋다 너무 좋다 눈깨 이지 진짜 안 미끄럽지 우와 여기 봐 경치 봐 오우 추워 이쁘다 아우 괜찮다 어디 서셨어요? 왜요? 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 서울에서 좋은 데서 왔구만 서울 어디서 왔어요 서울 서울 합정이예요 합정? 내가 또 20대 때 거기서 일했어 지금은요? 지금 내가 여기서 포털 일하고 있지 자 7.5km만 가면 대청봉입니다 우리 500m 왔어 이게 500m야? 아 다 5km 온 거 아니야? 아 이제 슬슬 더워지지 아 이제 슬슬 더워지지 여기 북한군 둘이 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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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비가 2대 둘이? 다른 부대에 684 부대 출신인데 684 부대? 케이지 입네? 오늘 한계령에서 시작하는 거는 중평대피소까지 8km 중평대피소까지 8km 5시간 정도 예상 시간을 잡고 있고 중간에 2km 지점인가? 그 지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진짜 예쁩니다 눈이 너무 별빛이 내린다 샤라란랄랄랄랄라 지금 한 1km 온 거 같지? 아니 느낌상 800 여기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달아서 두 번째 배터리 여기 뭔가 능선이 보이는 거 같아 기분 탓이야 힘내라 힘 여기 염사장은 고글을 잊어버렸어요 오클리인데 조브레이크인데 와 우와 여기 진짜 멋있다 날씨 진짜 좋다 진짜 예뻐 대박 우와 여기 여기만 올라오면 이제 능선인 거 같아 벌써? 와 드디어 1km 왔다 중평대피소 5.7km 나왔습니다 이야 우와 저기 봐 대박 옛날에 TV 끝났을 때 나오는 맞아 애국사 애국사 나올 때 나오는 아 다들 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오르막이 없다 여기 현재 없어 다시 내리막이다 계단이다 계단이다 우와 진짜 만득이다 이제 2km 왔는데 계단 지옥입니다 계단 지옥 하하하 계단 밑에 고드름이 여러분 계단 지옥이에요 아우 계단 아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이야 고드름 빨아먹어 빨아먹어 이걸 정말 더럽게 생겼어 이거 정말 더럽게 생겼어 짠 한계령 삼거리에 왔다 한계령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2.3km 왔어 자 여기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먹을 걸 좀 간단히 먹자 야 고! 안녕 잘가 오리 고기가 떨어졌어요 아니 여기 이제 가까워 야 우리가 저 멀리 가는 줄 알았어 야 우리 자연에 돌려주는 거야? 자 여기서 밥을 먹읍시다 라면을 주먹밥 먹을 거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우리의 점심. 나는 주먹밥이랑 스낵면. 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여기다 주세요. 스낵면이 얼음면 아직 안 익었어. 라면 과자야. 온기가 있는 게 어디야. 아니 물이 이렇게 빨리 식나? 아이고 추워. 춥긴 춥다 진짜. 얼른 정리해야겠다. 다 추워서 오래 못 있겠어. 오래 있으면 여기 감기 걸릴 것 같아. 그래. 그래. 점심은 진짜 간단하게 먹고 가야겠다. 자. 빨리 먹었어. 4.8km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서북능산이라서 별로 힘들진 않아. 대청본까지 4.8km. 자전거는 15만원. 자전거는 15분 만에 간다고요? 네. 아 4.8km이면. 아 좋다. 아 좋다. 계속 이런 길로 5km만 가면 돼. 진짜 높이 올라왔다. 우와. 우와 여기 위험함. 대박. 여기 쉬었다 간 거야? 여기 좀 쉬었다 가자. 몇 킬로야? 딱 3km? 딱 받았어. 딱 받았어. 2km? 3km? 2.5km 정도 남았습니다. 중청 대피소까지. 아까 초반에 한 2km 정도만 엄청 빡세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능선 따라서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계속하는 길이에요. 이제 1.3km 넘었다. 1km 넘었다. 1km 넘었다. 1km 넘었다. 그리고 500m 넘었습니다. 다 왔다.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저기 대청붕이 보입니다. 대청붕. 대청붕. 여기는 바다고. 대청붕. 안 되겠다. 연아. 산. 중청 대피소가 보입니다. 우와 빨리 밥 먹자. 벌써 밥 먹어. 배고파. 원래 초심자의 행운인 거 몰라?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 다 왔습니다. 이쪽이 속초고. 오른쪽이 양양. 오른쪽이 양양이야? 다 볼 수 있네. 중청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기쁘다. 첫 산행위에 설악산 대청붕 1박 2일. 연차장 무릎 아장났어요. 내일 헬기 불러서 내려간대요. 카카오 헬기 불렀어요. 카카오 헬기. 용호 오빠는 신발이 야장났어요. 뒷창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임시 보수에서 보수. 오이로. 오이로 하면 큰일 나겠는데? 안녕하세요. 어 잠자리인지 있다. 아이젠 벗고 들어오러. 오뎅탕. 대피소 도착해서. 오뎅탕 끓이고 김밥 먹고. 라면. 라면을 먹을 거예요. 오뎅 돼서 리필이 됩니다. 오 좋군요 훌륭합니다. 아 짭짤하니. 아 좋다. 와 이거 생기는데 이거는. 생기고 가겠네. 진짜 그냥 손이 없고요 좋다. 아 좋다. 대피소. 대피소입니다. 대피소. 대피소. 잘 준비. 아직 저녁 6시인데. 저녁이라는 게 좀 웃긴다. 오후 6시인데.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라면. 먹어먹어. 라면 먹고. 이것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 5시 3분. 3시. 어 추워. 아. 괜찮을 생각보다. 완전 무정해서. 해가 썼습니다. 고마워. 굿모닝. 저기 배청분까지 올라가야. 일축해볼 수 있습니다.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20분이 걸린대요. 불청대피소선요. 잘 주무셨나요? 김장에 빠졌다. 김장에 빠졌다. 가자. 해 떴다. 상쾌한 모닝 등산. 드디어! 천공이 다 아파. 여러분, 신발이에요. 아침에. 하하, 깊었다. 드디어 새 천무! 아, 눈물셔! 썬드러스 껴야겠다. 우와! 짜잔! 우리. 오, 저기 살편나 봐. 그니까. 와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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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내려가자! 오, 잠시만. 흔들린데 이게. 내려가자. 이제 진짜 얼굴이 깨질 것 같아. 너무 추워! 내려가야겠어요. 너무 추워! 수고하세요! 아저씨!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사진 받으면 붙일게요! 아저씨! 5km 나왔습니다, 여러분! 5km? 아, 5km요! 이제 5세까지 5km 나왔습니다. 5km. 5세지 원래 온천 곳이 유명하다고. 아, 그래? 온천? 고우! 뭐야, 이게 산이야? 지금 따뜻해. 새 떠서. 내리막은 조심합시다. 얼었다. 진짜 얼었다. 벌써 500m 왔다. 여기 오색 방향인데 진짜 미친듯이 내려간다. 여기 구르면 금방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우와, 진짜 급경사야. 낭떠러지다! 진짜 낭떠러지다. 출발! 출발? 야, 우리 바닥이 안 보여. 바닥이 안 보여. 반대로 왜, 여기 어떻게 올라왔을까? 팔 힘으로 내려가자. 아, 이건 진짜 낭떠러지다. 푸드루들. 이건, 이건. 진짜 길다. 3km. 3km 남았다. 우리 반, 반 좀 안되게 내려왔네. 야, 여기 가파른 거 봐. 2.3km. 2.3km. 빨리 내려왔다. 반 이상 내려왔어. 10시네, 10시. 9시 51분? 어. 12시면 도착하겠다. 어. 2시간 남았당. 솔직히 좀 오르막이 있네. 너무 더워. 좀 더워. 거의 다 내려왔다. 지금은, 아이젠을 뺐습니다. 기대도 다 말랐어. 아이젠 빼고 내려갔는데, 한 1km 남은 거 같습니다. 1km. 내려갔는데 너무 졸려요. 노곤노곤. 빨리 가서, 점심을, 먹어야겠습니다. 맛있는 고기. 오. 엄청 가파라. 아, 그러게. 쉼터 진짜 많다. 이쪽. 오색 방향은, 진짜 직선이구만 아주. 일로 어떻게 올라가? 일로는 다시는 올라오지 말자. 일로 올라올 생각하지 말자. 까마귀. 두두하게 울어, 애들이 계속. 까마귀가. 엄청 시끄럽네. 와, 이제 거의 다 왔다. 건물? 저기만 통과하면 진짜야. 다 왔다, 다 왔다. 끝. 뛰어, 소라. 야, 가랏. 가랏. 와, 진짜 다 왔다. 다 왔다. 드디어 탈출. 설악산 대탈출이다, 이거. 설악산 대탈출. 설악산 대탈출했어요. 차가 다닌다. 어디가. 드디어 다 왔다. 도로지야. 어, 도로. 저희는 어제 여기서 출발해서. 띠띠띠띠띠 쭉쭉쭉.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대청몽에서 아침에 올라갔다가. 쭉쭉쭉 이리로 내려와서. 지금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밥을 먹을 거예요. 오후! 왕복으로 내려와서 쟤는 거 뭐야? 육백그람? 아니, 10kg. 오, 6kg. 오, 무게. 오, 5.2kg. 오, 5.2kg. 5.2kg. 오, 5.2kg? 오, 어제는 4kg인가? 오, 몇 kg인데? 무거워 보이는데, 볼 땐. 카메라가 8kg. 오, 그래도 6kg대야. 어제는 한 8kg대였을까? 오, 오빠 한 10kg대는 거 아니야? 진짜 5kg 5kg? 여기 제일 가벼운 사람 와 진짜 고생했다 여기가 갈 수 있을까? 거기 500인데 여기다 우와 맛있겠다 나도 감사 감사 오 진짜 시원해 오 진짜 고소한 냄새 난다 짠 안하고 기다렸잖아 짠 간다 자 시원해졌다 부수 아이고 비결 좋고요 비결 좋고요 땀 사귀어서 쩔 있으면 더워 더워 이제 집에 간다고? 술을 먹었어요 끝 근데 진짜 따뜻해요 어? 아 여기 아니야 다운 일 하면 잘 있겠다 경치 좋다 경치 좋고 이제 끝 끝 끝 끝